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준비한 것은 깍두기 깍두기 아 노랫소리가 좀 커요 아 노랫소리 100중에서 2밖에 안되는데 아 그리고 역시나 무말랭이 무말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밥이 있구요 데리야끼 치킨 아 약간 치킨처럼 생겼네 약간 닭다리같이 생겼네 데리야끼 치킨 약간 닭다리같이 생겼어 그렇지요 데리야끼 치킨 북어고기 아 이거 너무 크다 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뜨겁게 됐다 닭다리 데리야끼 치킨 저희부터 먹으세요 어 소스가 좋네요 달달하고 음 아 말은 데리야끼 치킨인데 데리야끼 치킨인데 데리야끼 치킨인데 이게 소스 맛이 나네요 그쵸 데리야끼 소스 맛 그렇습니다 데리야끼 아 근데 음악소리 어디갔습니까 음악이 앞에만있나 음악소리 안들립니까 음악소리 안들립니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지금 괜찮아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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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 맛있네요 괜찮아요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소스가 딱 밥 비벼 먹기 좋은거같아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각두기 각두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스크래스 아. 밥 말아먹는거요. 아 나중에 이거 괜찮다 괜찮네요 달달하네 추락 보라 우수 끝났어요 맛있다. 다음은 바꾸어 볼까? 맛있어 맛있어 음 괜찮네 어 아 저번에 먹던 족발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거 아직도 안 먹었어 아 제가 먹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음 제가 어렸을 때 타진입니다 음 아 아 무말랭이 먹어야지 먹어줘야지 아 이거 먹어줘야지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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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노래 별로입니까 다른걸로 한번 찾아볼까요 흠 흠 흠 고춧가루 아 키보드 되게 심프로요 되게 심프로 아 질풍과도 못 틀어줍니다 이 메뉴의 가격이요 부르는게 값이지요 아 머리가 어디쪽이에요 아 아 다섯개 감사합니다 아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저 좋아하는 게임 장르요 두뇌쓰는거에요 예를 들자면은 장기같은거 좋아하지요 좋아하지요 아 제가 맞는건 없습니다 아 데켓슘프로 밥 말아먹기에 국물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맛있다 달달하네요 아 클래시를 모바일 게임같은거는 별로예요 아 이거요 저희집 편의점 세븐일레븐 무슨 게임입니까 아 아 유튜브 구독 고맙습니다 키보드요 갈축 키보드 키보드 아 50분하고 환불했다고 잘했습니더아 음 아 다시 게임 이름 말해보십시오 아 강아지 있습니다 아 네네 오 등장 시켰습니다 아 네네 연락 주십시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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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터림이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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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쉽지만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부금 강력합니까 음 어우 달어 밥을 너무 조금 넣었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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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빙 뭔지 모르는 것은 안해봤습니다 음 아 이제 발랄하게 됐습니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템이요 아직 팔 생각없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5 6 6 4 5 6 6 4 4 5 북악국 북악국 맞았던거 같은데? 북어업국 북악국은 또 처음들어보네? 아 그렇죠? 북어.. 북악국인데 북억국 북억국은 또 처음들어보네 북악국 내가 들어본거는 북억국은 들어봤는데 북억국은 처음들어봤어 북억국 이건 들어봤는데 북억국은 처음들어봤어 일로ocado 으흠흠흠흠 으흠흠흠 으흠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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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그리고 그리고 뱅뱅 뱅뱅 곱간 뱅뱅 뱅 으흠흠 으흠흠 아 제가 만든건 없습니다 대네 으흠흠 어 오늘의 명품이었어 메인 요리에 담아다웠어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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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아 고맙습니다아 으흠 으흠